하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자빵, 요어록, 산가요록 등 세가지 문헌에 다섯가지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수은자빵, 기묘, 1500년대 초구요. 하일점주라고도 하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팁으로는 따뜻한 곳에 놓고, 소리가 맑아지면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리어치가 필요하구요. 두번째 수은자빵에 나와있는 하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일약주라고도 하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밑술더술, 방법 2, 밑술더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려 필요하구요. 항아려 필요하구요. 2, 5, 6, 저잠이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만들기, 덧술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과역 전순위 1450년 하일절주 라고 하구요. 문 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14일 후 열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항아려 필요하구요. 두번째 상가역에 나와있는 하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손처사 하일주 이렇게 되어 있구요. 문 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6말 5대를 씁니다. 갱미, 맵쌀, 1말 5대를 씻어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끝부분에는 해를 지나도 매기, 뿌옇게 되는 현상, 매기가 닿지 않으니 신기하고 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4단계, 3단계이구요. 해를 지나도 뿌옇게 되는 현상이 없다. 종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지, 가마솥, 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설탕, 2번, 공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전체, 가마솥, 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